평양딸기 1호로 명명한 이 딸기는 당도가 11.01% 산도가 0.58%이며 알당 평균 질량은 23g으로서 포기당 수확보는 345g 정도 나가게 됩니다. 동전 딸기에 비해서 신맛보다 단맛이 많고 향기로우며 아주 선명한 것이 특징입니다. 이 품종은 딸기 재색소금병과 얼룩전병에 아주 강하며 영하 16도로서 얼금 피해도 강하고 조선의 어느 곳에서나 다 심을 수 있습니다. 이 품종은 심어서 4년까지 수확할 수 있고 정보당 수확고는 150% 정도 중수할 수 있습니다.